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미래 날개를 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요.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우리 위성을 넣어서 우리가 직접 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2013년 3차 발사에서 성공한 나로호의 경우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습니다. 발사체 제작, 시험, 발사 운용 기술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이번엔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해낸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무엇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성공을 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발사체가 목표 궤도인 700km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3단 산화제 탱크의 균열로 산화제가 새어나가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발사 때는 산화제가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헬륨 탱크의 하부 고정부를 단단하게 강화시켜 보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 발사가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이상으로 연기가 됐었죠. 독자 개발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부품을 다시 가져오느라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해 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품 얘기를 했는데 안에 부품이 몇 개요? 37만 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그중에서도 연구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파트 17층 크기의 발사체를 하늘로 밀어올린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괴력과 부품들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누리호는 영하 183도의 극저온 애체 산소와 30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발사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7만 개 부품 중 하나의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누리호 개발 때 가장 연구진을 괴롭히는 건 누리호의 심장격인 75톤급 엔진의 불안정 연소였다고 합니다. 무려 설계를 12번 바꿔서 184차례, 그러니까 1만 8천 초의 연소 시험을 한 뒤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또 한 몸처럼 묶어서 300톤의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우리 연구진이 직접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뿌듯하네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땅에서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가 말하길 위성 하나를 쏘더라도 남의 손의 의지에 쏘는 것과 직접 실원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해외 발사체에 의존할 필요 없이 비용을 내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 미세먼지 측정 등 다양한 역할의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보면요. 우주여행 간다 이런 리포트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에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지난 2013년이었죠. 나로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굴구 뜻하는 스페이스 클럽에는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가입국이고요. 인류가 1957년 최초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낸 지 65년 만에 우리도 성공을 한 겁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1톤이 넘는 실용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12년간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누리호 이번 발사에는 국내 300여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지만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미국처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다음은 뭡니까, 그럼? 네, 당장 오는 8월입니다. 올해 8월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단우리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내년 발사를 목표로 한 누리호 3호기는 현재 조립 중에 있고요. 2027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실은 누리호를 4차례 더 추가 발사를 해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